루루, 쨍쨍, 너 이번 며칠째지? 어, 나 벌써 잘지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제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쨍쨍. 선생님. 루루 상태가 후전된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루루, 이쪽으로 와보렴. 네. 어, 운동 상태도 좋고. 진찰 한번 해볼까? 간호사, 저쪽에 리모한테 물 좀 줘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루루 누워볼까? 네. 리모, 컨디션은 좀 어떤 것 같아? 금방 물 넣어줄게. 자, 루루 진찰 한번 해보자. 어, 이제 퇴원해도 되겠는데? 우와, 신나다, 신난다. 어허, 녀석. 저쪽에 가서 목욕하고 퇴원 준비하자. 네. 응급하자 봤어. 응급하자 봤어. 무슨 일이야? 나도 와. 어허, 이거. 수고하자. 그러니까 뭐, 어허, 지금 생각해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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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생님! 선생님, 저희 코코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만 몸무게가 너무 적게 나가서 코코는 밥을 안 먹나요? 어? 아니요. 요 며칠 소개한 적이 똥을 너무 많이 싸서 제가 밥을 좀 줄였는데. 어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많이 먹고 똥도 많이 싸는 건데. 아니, 알겠습니다. 코코는 이틀간 입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제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코코야, 영양제 먹고 치료 잘해. 밥 많이 먹고 똥 많이 싼다고 구박 안 할게. 그래.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코코야. 아, 루루 이제 깨끗하다. 이제 퇴원하자. 아이샤. 루루, 아프지 말고 집에 가서도 잘 지내. 네. 루루, 아프지 말고 출발. 루루, 아프지 말고 출발. 루루, 아프지 말고 출발. 자, 코코. 영양제 먹고 밥 먹자. 아, 먹먹. 아, 착해. 아, 착해. 잘했어. 나 선생님 전화는 어디 하나요? 아, 지금 할 거야. 수중치료 할 거야. 가자 뿌, 뿌, 뿌 아, 물이 들어가니까 어때? 어우, 오랜만에 물이 들어가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거의 다 나았나 보네 귀여운 녀석, 이제 기운이 나나 보구나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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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그래, 자 밥 먹고 나면 기운이 더 날 테니까 어서 밥 좀 먹어봐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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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강종, 강종 선생님 살려주세요 어, 토토야, 너 모습이 왜 이런 거야? 지능 땅에 빠졌어요 어, 그래, 조금만 기다려 간호사, 간호사 네, 선생님 토토 좀 빨리 씻겨줘요 눈이 빨개졌어 토토, 조금만 기다려, 빨리 씻겨줄게 음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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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어우, 벌써 다 먹었네 망, 망, 망 어우, 잘했어 그러면 집에서 조금만 쉬자 망, 망, 망 그래 그래 토토, 씻고 나면 금방 도와줄 거야 흠, 깨끗해 털루 좀 깎아보자 저기요 음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 언제 온 거지? 병원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어, 미안해요, 미안해 이리 오세요 요즘은 병원도 서비스가 좋아야 한다고요 알았어요, 알았어 금방 치료해줄게요 됐다 토토, 토토는 어쩜 이렇게 하얗고 털도 예쁠까? 음, 깜짝 토토, 지금 무리해서 뛰면 안 돼 으응? 아무 이상 없는데? 아니에요, 아프다고요, 아빠 빨리요, 아파, 아파 여기가 그 유명한 동물병원이란 말이지 꺄아, 사자다, 사자 숨어, 숨어, 꺄아 어? 진짜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아, 이건 뭐야 무슨 순 돌파리야, 돌파리 빨리, 빨리 선생님 발에 뭐가 바뀌었는지 발이 너무 아파요 치료 좀 해주세요 아, 네 아, 뭐야 내가 먼저 왔는데 누가 새치기하는 거야 어? 겁도 없이 감히 사자님한테 이놈이 감히 겁도 없이 나는 동물의 왕, 사자다 으아악 뭐야, 뭐야 사자건 말건 여긴 병원이고 내가 먼저 왔다고 선생님이 돌파리 선생님 빨리 나를 고치라고 아, 무서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쨍쨍 감히 내 이놈 으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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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내 이놈 가만두지 않겠어 으아악 살려줘 어, 안돼 낑긋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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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떡하죠? 어, 말썽구렁이 야옹이 그래도 사자가 나쁜 친구는 아니어서 무사할 거야 네 그럼 우리 빨리 저쪽에 가서 진료를 다시 볼까? 네, 알겠습니다 달려줘 데려다 고기서란 거기서 mudar 너 father 그러니까 감사합니다.